틴탑 엘조 투표 마이네임 최진 투표 리얼막내 창조 아 창조 무대 위에서는 6명의 멋진 남자 무대만 내려오면 6초등으로 변신하는 틴탑 말보다 주먹이 친근한 정글같은 틴탑의 단체 생활 그중의 1인자는 막둥이 창조였다 형님을 부를 때 애용하는 멱살잡이 형들을 공손하게 만드는 주먹집 창조의 도발에 형들이 속수무책당하는 이유가 있다 형님들 기죽이는 창조의 형님볼 기록 거침없이 쏟아지는 창조의 진심발언 창조씨가 결권도 태권도 합쳐서 합의 4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창조는 실력을 겸비한 은둔 고수였다는 사실 고수의 보수가 느껴지는 창조 그렇게 창조는 틴탑의 탑 오브 탑이 됐다 막내의 보수, 창조, 창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